investigation again 남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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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! 선배, 선배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. 왜 이렇게 변했어? 글쓴...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? 내가...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? 내가... 왜 이렇게 변했을까? 내가! 왜 이렇게 변했을까? 내가!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형섭 장관의 진범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폭파된 자동차의 잔해 속에서 피터팬의 사체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이형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상우 씨 살해 혐의로 전 정부국 특수요원이었던 황우현을 검거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황우현 팀장은 피터팬 검거 테스크포스 팀의 전 팀장이자 황림그룹 회장의 아들로서 피터팬 사건을 조작해 부친의 비리 혐의증을 덮어주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황우현 팀장은 피터팬 그룹 회장의 아들로서 피터팬 아